네 안녕하세요 조정원입니다. 이번 시간에도 좋은 기터브 호스트를 봐서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시켜주려고 합니다. 이번 것은 리드팀 툴킷이라고 저희가 공격자 같은 경우는 레드팀이라고 많이 볼게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보안 담당자 쪽은 블루팀이라고 칭한을 합니다. 물론 레드팀이라는 것은 외국 쪽에서 만든 단어 팀인 형태이기 때문에 사실 우리 쪽 국내 쪽에서는 모이애킹 쪽을 레드팀이라고 많이 부르고요. 아니면 특정 회사에서는 레드팀이라는 것을 운영을 해서 보안 솔루션이나 기타 보안 담당자들이 잘 방어를 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정기적으로 수행하는 업무로도 칭하게 합니다. 그래서 레드팀이라고 한다면 보통 여러분들 기터브 쪽에서 예전에 펜테스트이나 그런 걸로 정보 수집을 많이 하면 모이애킹에 관련된 것들을 취약정보성이나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정보를 많이 얻었는데 지금은 레드팀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많은 정보들을 업데이트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같은 경우에도 레드팀에서 활용할 수 있는 어떤 툴킷에 대해서 또 이게 반법론 어느 정도의 반법론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쪽에 보시면 이 표들 이 표가 이제 이 표 기준으로 순서대로 이제 아래 컨텐츠들이 툴킷들 컨텐츠들이 이제 링크가 걸려 있는데 요거에 대한 요 라이프 사이클이 바로 이제 모이애킹 할 때 아니면 취약정 진단을 할 때 사용하는 그런 라이프 사이클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외부에서 어떤 정보들을 저희들이 정보들을 수집을 하고 그 다음에 그거에 대해서 내가 어떤 대상들에 대해서 어떤 툴킷을 선택을 하고 그래서 이제 침투하는 것들이 과정들이 여기에 이제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침투가 다 내부 쪽으로 들어갔다고 한다면은 그 내부에 있는 정보들의 어떤 정보들을 가져오기 위한 행위들 그래서 권한 상승 같은 경우나 아니면 데이터에 대해서 필터링을 해서 자기가 원하는 데이터를 가져오는 그런 과정들을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래쪽에 이제 클릭을 하시면은 아래에 사용할 수 있는 도구들이 굉장히 잘 되어 있습니다. 요 도구들을 좀 살펴봤는데 예전보다 좀 많이 업데이트 됐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 사용하는 도구들 제가 이제 이렇게 페이스북이나 블로그에서 소개하는 그런 도구들인데 거의 다 있을 정도로 너무 좋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 모이웨킹을 공부한다. 그렇다면은 이런 오픈소스 도구들에서 어떤 원리들 그 다음에 이것들이 어떤 과정에서 지금 위에서 설명하는 어떤 과정에서 사용하고 있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시면은 이 정도 도구들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신다. 물론 이제 도구에 너무나 의존하면 안 되겠죠. 이 도구에 대해서 원리를 하고 또 이제 진단을 할 때 진단을 할 때 이걸 어떻게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지를 좀 많이 고민하시면서 공부하시면은 큰 도움이 되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도 모이웨킹 과정을 이렇게 강의를 할 때 여기에 있는 도구들을 상당히 많이 활용을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도구들을 보시면서 한번 공부를 해보시라고 추천을 드립니다. 특히 이거 이제 우리가 공격하는 우리가 뭐 이렇게 무기화 단계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공격 단계에서 사용할 수 있는 이런 취약점들을 이용한 이거 같은 경우에는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들 분석 공부하시면은 이 도구들의 그냥 쓰임만 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에 대해서 그 공격이 어디 취약점이 발생하는 지점들 그 다음에 그 환경들을 좀 맞춰가지고 공부를 하셔야 하는데 이 부분은 쉽지가 않을 겁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그 다음에 중장기적으로 여러분들 계획을 세우셔가지고 한번 이런 것들을 툴을 정리를 하는 것 보고서 형태로 좀 정리를 해가지고 공부하시면은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 URL은 제가 유튜브에다 같이 남겨드릴 테니까 한번 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